1분 튼튼 건강 오늘도 저희와 함께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할 동작은요. 밴드를 이용해서 힙업과 동시에 탄력있는 하체라인을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매트 옆으로 두어서 어깨 바로 아래 팔꿈치를 놓습니다. 팔꿈치가 어깨 바로 아래 있어야 되고요. 너무 올라오는 내려가지 않게 낮게 끌어내린 상태에서 아래쪽 다리는 살짝 구부려서 바다를 지지할 거예요. 그리고 골반을 흔들리지 않게 바닷가 수직으로 세워놓고 위에 있는 다리 가운데에 밴드를 걸어줍니다. 어깨 올라가지 않게 낮게 끌어내리고 어깨 바로 아래 팔꿈치, 밴드를 건 다리는 바닷가 평행하게 골반 높이로 띄워줍니다. 그리고 뒤꿈치 향해서 다리를 길게 뻗어줄 건데요. 이때 골반을 움직이지 않게 복구랑 허리에 더욱더 굉장한 유지하실 거고요. 고정한 밴드는 바닥에 단단하게 잡아줄게요.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쭉 뻗습니다. 이렇게 한쪽 다리당 5회에서 10회 이상 반복해주시면 탄력있는 하체와 힙업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고정한 밴드bllus god 이거 힘들리지 않게 그대로 뒤꿈치 멀리 쭉 뻗어주시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마시는 호흡에 자, 하나. 운동하는 동안 다리 노치가 달라지지 않도록 계속 종아리는 바닥과 평행하게. 굴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하복부에 긴장을 유지하면서 동달을 반복합니다.